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패션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얼마 전에 지긋지긋 예쁜 제품들을 많이 구매를 해봐가지고 요걸 같이 뜯어보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 이렇게 뜯지도 않은 채로 가져와 봤어요 일단 지금 입고 있는 것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크롭 기장의 슬리브리스를 구매해봤는데 요즘에 이렇게 부유방을 감싸주면서 넥라인에 가깝게 라운드로 돼있는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건 블랙업에서 구매한 건데 블랙업 기본템들이 진짜 괜찮더라고요 재질도 되게 괜찮았어가지고 이번에 베이직 라인들을 또 몇 개 구매해봤는데 솔직히 이 슬리브리스 티는 좀 그냥 그랬어요 막 원단이 그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고 되게 얇은 편이에요 안에 탑을 레이어드해서 입지 않으면 안이 다 비쳐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여기 뱃살이 너무 많이 나와 보이더라고요 아직은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부시럭거리는 재질의 파라슈트 팬츠를 구매해봤어요 전 이런 바지는 핑크 컬러가 없어가지고 또 여름엔 화사하게 입을 수 있게 핑크로 구매해봤고요 이렇게 허리 사이즈에 조여가지고 입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딱 제 허리에 딱 맞게 입을 수 있어요 컬러가 채도가 아주 살짝 떨어진 핑키 가득한 핑크 컬러라서 여름에 입기에 딱 화사해 보이고 예뻐요 그리고 재질이 진짜 시원한 재질 여기 밑에 끈을 조여서 입을 수도 있어요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만족하는 바지 근데 이거는 살짝 로우라이즈로 입어야 예쁜데 뱃살이 없는 사람만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나중에 입어야겠어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레이스 치마도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이 위에가 고무줄이 아니라 이렇게 레이스 처리가 돼가지고 막 엄청 저렴해 보이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밑단도 똑같이 레이스로 되어있고요 핏도 너무 예뻐요 뱃살 부각도 안 시켜주고 길이가 좀 짧은 편이긴 한데 저는 짧은 걸 좋아해서 제 기준엔 딱 예쁜 길이 같아요 안에 이렇게 속바지가 덧대어져 있긴 한데 엄청 얇고 널널해가지고 안에 속바지를 하나 더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레이스 치마는 요즘에 좀 기본템이잖아요 여기저기 코디에도 너무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치마는 무조건 구매하시는 거 추천해요 그리고 아까 바지를 구매했던 라룸이라는 곳에서 이 보트 스타일 셔츠도 한번 구매봤는데요 이것도 컬러가 차분한 뮤트 핑크 컬러라서 무난하게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얇은 린넨 소재라서 딱 여름에 노출 가리개나 햇빛 가리개용으로 너무 좋은 셔츠예요 지금처럼 이런 슬리브리스에 이렇게 딱 이것만 걸쳐줘도 이 컬러 때문에 살짝 여리여리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밑에 짧은 하의랑 같이 매치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비 마이뮤즈라는 곳에서 시스루 니삭스 두 컬러를 사봤어요 제가 요즘에 이런 시스루 니삭스를 코디할 때 자주 착용하고 있는데 여기가 랭킹이 좀 높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사봤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 신어서 주름지게 신어도 뭔가 스타일리쉬하면서 예뻐 보이고 이렇게 쫙 펴서 올려 신어도 괜찮아요 색상은 화이트랑 그레이 두 컬러가 저는 제일 유용하게 많이 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그레이랑 화이트 하나씩 계속 구매하고 있고요 또 이런 기본 베이직 티셔츠도 블랙업에서 구매해봤는데 이건 이렇게 넥라인이 넓게 나온 디자인인데 이건 그냥 어디에든지 받쳐 입기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기본 티로 사봤어요 근데 이게 두께감도 꽤 있고 재질이 좀 괜찮아가지고 오래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업에서 이렇게 엄발 셔링 나시도 한번 사봤어요 이런 게 또 사진이나 영상 찍을 때 잘 나오거든요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입는 것 같은데 소재가 되게 쫀쫀하고 부드러워서 너무 편하고 입고 벗기에도 괜찮아요 이렇게 허리 라인도 잡아주는 디자인이라서 되게 날씬해 보이고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도 가려줘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몸매가 예뻐 보이는 느낌? 그리고 매니크라는 곳에서 제작 바지를 한번 구매해봤어요 이것도 랭킹이 꽤나 높은 바지더라고요 컬러도 살짝 청록 같은 느낌에 이 워싱 색감도 없고 좀 빈티지한 느낌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허리는 로우라이즈로 입기에 나온 것 같고요 사이즈 딱 맞는 것 같아요 밑에가 엄청 끌리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또 요즘 이런 게 좀 유행이잖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좀 끌리는 느낌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끌리는 게 싫다거나 좀 바지 핏을 다르게 입어보고 싶다 하면 이 밑에 있는 똑딱이를 잠가서 좀 다르게 연출할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안 예쁠 수가 없겠다 해서 일단 구매해봤어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지금 완전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지그지그해서 구매한 건 아니지만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지그지그해도 있긴 한데 제가 입은 컬러는 없더라고요 이렇게 입어주면 한쪽 어깨가 엄발로 내려와서 되게 좀 여리여리한 느낌도 내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깨 끈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주면 아시죠? 바로 청순한 느낌 싹 가능 스판이 좋아서 잘 늘어나고 소재가 너무 부드러워서 진짜 편하네요 이건 사실 제가 구매한 지 엄청 오래 된 건데 이제야 뜯어본 거예요 긴팔이라서 조금 빨리 입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역시 제 예상대로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스커트랑 입어도 예쁘고 여기저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 캉캉 스커트도 한번 구매해봤어요 제가 이건 예전에 블랙 컬러로 다른 곳에서 산 적 있는데 왠지 화이트 컬러를 더 잘 입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블랙업에서 사봤거든요 원단은 그냥 면제질 막 퀄리티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이런 건 어차피 몇 번 입고 안 입게 되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비싼 제품 사는 것보다 그냥 저렴한 거 사서 입고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가성비 제품 입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스판이 아주 짱짱해요 엄청 잘 늘어나네요 입어보면 길이가 굉장히 짧긴 해요 근데 또 저는 이렇게 짧은 걸 좋아해가지고 놀러 나갈 때 좀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런 느낌으로 꽤 자주 입고 나갈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마감 처리가 막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자세히 보면 좀 저렴한 느낌이 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저는 이 정도면 나름 만족을 하고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이 스커트는 이렇게 지금 상의에 입어줘도 예쁘고 아까 레이스티마처럼 비슷하게 루즈한 상의나 뭔가 좀 아이돌 같은 느낌을 입으려면 완전 크롭한 상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입으면 예쁘지만 그거는 처말라 인간만 예쁘게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최근에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제품들 하울을 맞춰봤는데요 랭킹 상위권 제품들 위주로 사서 그런지 진짜 망한 제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메이크업 영상 올리기도 너무 벅차가지고 룩북 찍으려고 준비해도 맨날 이렇게 지나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또 요즘 쇼핑 중독이라 이것저것 옷도 그렇고 너무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것들 중에 좋은 것들 있으면 꼭 공유해드릴 테니까 저희 다른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가 잠 덜 자고 열심히 편집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